저저나왔어 어디가 눈식집 처음 보면 형이 뒤돌아 서 있어야 돼요 오케이 김석진 롤러코스터 아니 이걸 보여줘야지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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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 보여줘야지 That's right 아 지민이 형은 봐서 상관없구나 롤러코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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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고 라 호랑 고 지 정 뭐야? 나 쟤 한번 해봐 콜 모르겠어 모르겠어 진짜 교 롱 교 지 초 교 라 교 지 초 야 너 나 바꿔 야 니아야야야야 내가 맞아 좋아 노래 체 인정 미 라 지 미 라 지 미 미 미 라 지 미 라 꾸라 미 라 지 쫄깃 흥 은 이 이건 그렇다 치고 행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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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유씨 재유씨 행동하시면 안됩니다 이건 그렇다 치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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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안되죠 엑사하라고 아 이거 안들리는구나 행동하시면 요거 이거 이렇게 하면 몸으로 표현하면 안돼요 오케이 오케이 레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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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공 장 소 아 이거 쉽지 종조가족 이거 누가 수강이 입을 많이 못 벌려 영국 탈또? 공공장소 종종 탈주 종종나루? 종종탈주 종종날주가 뭐야? 종종날주? 종종날주? 종종날수 종종날수? 종종날의 시험에 노조 탈출 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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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워요 이거 쉬워요? 이거 쉬워요 잘생겼다 잘생겼다 잘생겼네? 잘생겼다 잘생겼네 잘생겼네 내가 가수하러 왔는데 여기까지 알아야 되니 잘생겼네 어? 좋아 오케이 내가 그래줄게 잘생겼네 잘생겼네 얘가 못하네 얘가 못해 장챈연에 장챈연에 잘생겼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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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너 우와 잘한다 맞았어? 맞았어? 얘가 못하네 얘가 못하네 잘해 잘해 장챈연에 잘했어 자 이거 어렵죠? 야 진짜 소 보 로 빵 소보로 빵 아 천천히 천천히 소 보 오보 로 오 빵 빵 아 소보로 빵 오케이 음 소 보로 빵 자자자 좀 더 들어 두 번만 더 들어 좀 더 들어 소보로 빵 소보로 빵 뭔지 모르겠지만 맞았나? 서리 뺨 스 케 이 트 뭐? 스 케 이 트 쓰레기 꼭? 헤를떼 피티? 쓰레기 팩 쓰레 기 팩 쓰레기 팩 어 쓰레기 지내기 빼 어 쓰레기 지내기 지내기 어 쓰레기 팩 기내기 빼 아 기내기 빼 할 거야 지 내 기 빼 지내기 빼 지내기 기를 빼서 하는 거죠 지 내 기 빼 쓰레기 빠 음 예스 까르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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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니몬타나? 까르보나라 라지모다라 까르보나라 라지보라라 얘를 처음으로 보네 처음으로 지미 여기 보네 라 지 모 라 라 라 나 지미 형이 진짜 못해 까 르 도 나 나 까 르 도 나 나 나 나 솔직히 먼저 모르겠어 대박이다 근데 그 지명이 진짜 눈치가 양대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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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되는 거라 양 대 삼맥 아 진짜 미치겠다 양대삼맥 아 임무용만 똑같이 할게 한번만 더 양 대 삼맥 자 진짜 이거 듣고 맞추면 하 하 하 기본 백반 양대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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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백반은 기본 백반이죠 기본 백반 리 본 맛 맛 야 아 아 끝 끝 형 끝이야 너 못해 근데 끝 끝 아 호석아 끝 윤기야 와 박지민 진짜 미안해요 양대삼맥 나 세 번이나 맞추지 않았어요? 아니 그거를 진영이 완전 다시 살렸어 장 첸 연 에 잘생겼다 라 지 모 라 라 까 르 도 나 라 마 르 마 르 마 르 트 르 마 르 마 륨 오케이 안성맞춤 자 됐어 우리 안 될 줄 알았지 끝났어 이거 어려워 이거 진짜 어려워 이거 아 아이 마 트 아 아 안성맞춤인가 아 성 아이 맛 아이 춤 아이 아 안 아 성 왜 두 글자야? 첫째인데 어 네 글자 안성맞춤 베테박스? 베테박스? 자 오케이 내 선 박스 야 진짜 안 들어 박스 하 박스 하 지 말 지 바꾼까? 바꾸자 강력 척 나도 나 야 이거 안 되겠네 어 어 어 아니 이거 너무 편향된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도 어려웠어 형아 다섯 글자야 제발 강 강 럭 접 착 제 다섯 글자 강 럭 접 착 제 오케이 강 럭 말로 말로 모르겠어 모르겠어 어 어떡하러 나 보고 모르겠어 모르겠어 입모양 입모양 어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어 어 모르겠어 아니 모르겠어 어 자 오케이 크게 하면 안 돼 진짜 말 안 돼 진짜 말 안 돼 모르겠어 모르겠어 모르 르 겟 서 모르겠어 어 전기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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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정기장판 전 전 전 전 전 기 기 장 장 판 판 전기장판 아 좋네 아 좋아 전 기 장 판 전 기 자 판 어 잠깐만 저 발음이 틀려 어 발음이 틀려요 덕기자반이 어딨어 야 야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어렵다 작심삼일 어렵다 한 번 3일밖에 못 간다 어 그거 작 심 아 그거 설명하면 안 되지 3 1 작심삼일 어 작 작 작 심 삼 일 작심삼일 오케이 고추잠다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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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글자가 다섯 글자가 됐어요 아 너희 답답 바꿨다 야 5점 걸고 마지막 한 번 해야 돼 아 잠 자 리 리 잠 자 리 잠 자 리 아 어려워 안 둘 형 자 네 바꿔봐 공공 칠다 야 이거 그냥 그 모음 똑같은 게 두 개 나오면 어렵다 아 어려워 너무 잘 알아보고 공 오 공 오 칠 빵 공공 칠 빵 어 공 공 저 칠 빵 공공 칠 빵 고 고 고 고 칠 빵 와 고 고 칠 빵 와 와 야 내가 갈게 아 네가 올래? 네가 올래? 내가 갈까? 응? 내가 갈래? 나 잘 맞춘데 형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야 그지? 땐 땐 싱 머 신 딸 싱 딸기 먹기? 뭐야 잠깐만 가까이 좀 그만 와봐 땐 싱 머신 딸기 먹기 딸기 먹기 딸기 먹기 딸 날 기 이 먹 벙 벌 지 딸기 먹기 뭐 날이 뭔데? 딸기 먹기 날 이 뭐 지 날이 뭐지 날이 뭐지 날이 뭐지 딸 기 머 신 달려라 방탄 아 전혀 모르겠다 아 태형이 이거 할 수 있을 거야 딸 딸 려 달력 라 달력 뭐? 달려라 달력해 방탄 달려라 방탄 달려라 방탄 달려라 방탄 오케이 오케이 달려라 방탄 달려라 방탄 오 달려 려 라 방탄 달려라 방탄 달려라 방탄 여 라 방탄 오 오 될까 블루 배리 이 형이 왜 안 맞을까? 블루배리 딸유 베리 핸 형이 잘하잖아 블루베리 딸유베리 블루베리? 아 블루베리? 정국이 자신이 없어서 자간주민께서... 폐 폐 배 기 폴 폴 폴 루 폴 루 폴 폴 폴 폴 폴 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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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베리 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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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이 컴퓨터를 누가 갔냐를 정해야 되죠. 제가 어느 팀인지도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같이 쳐요 같이. 같이 쳐요. 나도 치고 싶은데 나도 누구 팀인지 궁금하단 말이야. 오늘의 우승 소감 한 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산을 가려고 했는데 진짜 엄두가 안 나요. 엄두가 안 났어요. 근데 저 말고 또 누군가 어떻게 보면 산보다 더 오래 걸리는 바다를 간다는 사실이 바다. 너무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개인적으로 이제 슈가 형이 갔으면 좋겠어요. 슈가. 맨날 벌칙 걸립니다. 슈가를 지워줬습니다. 슈가 형이 갔으면 좋겠다.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소감. 저는 오늘 그냥 마음 편하게. 마음 편하게. 게임 했습니다. 게임 했어요. 자, B씨. 저는 산과 바다 중에 제일 좋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 벌칙이 있으면 무조건 산으로 보내겠습니다. 근데 바다 구경하는 건 제일 좋네요. 네. 어쨌든 오늘의 MC 지인과 함께한 방탄 골든벨 어떠셨나요? 감사합니다. 어서 빨리. 형. 진영이 누구 팀인지 알고 싶네요. 아마 진영. 게임이 굉장히 많은데. 접촉팀일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고생했고. 일단 무엇보다 궁금한 게 진영이 어떤 팀인가 인 것 같아요. 진영 앞에 서시고 저희가 뒤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지. 일단 진영이. 이거 바꾸기 찬스 있나요? 잠깐만, 잠깐만. 진영 보자. 궁금해서. 아니, 바꾸기 찬스 하려면. 우리가 펼치고 바꾸기 찬스 해야지. 형 그냥 이대로 가요 그냥. 이대로 가요 그냥. 진짜? 이대로 가면 아무 일도 없는 건데 왜. 이대로 가면 뭐가 문제야. 그대로 가요. 진영이. 아니, 진영이 고개해요. 아니, 궁금해. 아니, 근데 이거는 그냥. 설정.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대로. 형, 형이 펼치세요. 가져와서. 형, 가져와서 펼치세요. 디엣스. 잠깐만, 아직 안 봤어. 아니, 빨리. 빨리 가져가. 아니, 아직 안 봤어. 아직 안 봤어. 아직 안 봤어. 망 알았어요. 어차피 여기 있어. 난 그냥 간다. 소중하게 얘기해. 둘, 셋. 터지야! 터지야! 형, 고생했으니까. 고생했으니까 바꾸네. 지경 너무 고생했는데 바꾸라고 얘기해요. 고맙다. 다행히 가. 내가 그냥 그냥 가. 아, 이 프로그램 보고 있는 아미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지금 멀리서 지켜보고 계시는 방시혁 비위님 감사합니다. 월씨가 어떻게 해요, 월씨. 아, 누가 컴퓨터를. 메인은 저쪽이고. 안 내면 진 거 가위 가위 뽁. 가위 가위 뽁. 남주아. 남주아, 넌 진짜 필요 없잖아. 위. 폭. 위. 폭. 와, 형 이런 날도 오네요, 형. 자, 끊기세요. 이번엔 골투, 이번엔 1등이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재밌는 거지. 바다가서 맛있는 거 먹고. 개인적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너가 되게 기대하고 있어. 근데 알죠, 저 안 걸리는 거. 갑시다. 오늘 뭘 깔려? 한 두 명만 봐요. 등을 마주대고 서주세요. 셋 다 등을 마주대고 서주세요. 가위바위보네요, 가위바위보. 자, 갑시다. 바꾸지 마라, 아이. 자, 정면 보세요, 정면 보세요. 바꾸지 마. 정면 보세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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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석이 형 나와요. 왜 나와? 아니, 아니, 계속해, 계속해. 오와,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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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명, 1,0만. 두 명을 맞혀주신 건 1,0. 두 명은 2,0만. 같이 갈래요? 아니야, 아니야. 기상파, 다 같이 갈래요? 한다, 한다, 한다. 뭐야, 형. 바라간바위보. 또 뭐야? 나이스. 창은 아래, 벌칙은 추가. 축바탄에 박수 쳐주십시오. 여기는 슈퍼 컴퓨터. 여기는 바다 입수. 저기는 슈퍼바다. 겨울바다 입수. 요즘에 혼자서 여행을 가고 싶어요. 맞아. 그렇게 얘기하는지. 그렇게 양양으로 가고 싶다. 그걸 또 저희 달려라 방탄이 보내줍니다. 자, 여러분 달려라 방탄을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화가라. 화장.